한 잔 더 할래요? 저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. 술 취하면 잘하는 거 있어서. 내가 술만 취하면 워낙 그걸 잘하는 편이야. 잘하는 거? 그게 뭔데요? 어? 알면 다치는데. 그게 뭐냐면요. 그만! 회식 끝입니다, 끝! 뭐합니까, 안 나오고. 맛있어요? 집이 여기예요? 아니요. 이 근처인데 좀 걸으려고요. 배가 너무 불러서. 그래요, 그럼. 모래 이건 뭐예요? 집에 가져가려고요? 야! 어? 나와 있었어요?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. 뭐 되게 일찍 오셨네요. 도 실장님이 옷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많으시던지 정말 킹왕 짱이었어. 킹왕 짱. 그런 말은 또 어디서 외워가지고. 도 실장님은 구라파에서 옷을 공부하셨대요. 저도 도 실장님처럼 조선 밖에 다른 나라들의 옷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너무 부러웠어요. 근데 도 실장님은 도 실장님이거든요. 그래서 도 실장님이 도 실장님 도 실장님 도 실장님. 또 도 실장님이 도 실장님 도 실장님. 일 잘하게 해달라. 옥토끼한테 빌어야겠어요. 아, 옥토끼? 소용 없을 텐데. 그 토끼 거기 안 사니까. 이게 진짜 달입니다. 거긴 공기도 없고 돌만 있어요. 그러니 그 방아찢고 풀 뜯어먹는 토끼 따위 없다고요. 스테 Beckham과 같이 피 tej에. 스테킹에. 스테킹에. 스테킹의. 스테킹. 스테킹의. 스테킹. 스테킹의. 한글자막 by 한효정